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광주 전남 지역 업체 대출금 대부분이 서비스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조사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에 따르면 업종별로 코로나19 피해가 큰 도소매업과 숙박, 음식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의 72.3%인 5,458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다음 순서로는 제조업이 23.3%, 농립업 분야가 11.1%, 보건역과 사회복지업이 9.6%였습니다.